다음은 add a class to an element. element에 class를 추가하는 거에요. 이 element들 있잖아요. element들이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ol. ol이라고 하는 element에다가 class를 추가하고 싶다. class 있잖아요. element class. 이거 누르면 됩니다. new style rule인데 class 버튼을 눌러서 누르면 여기 나타나요. 여기다 class 이름 정해서 지정해서 저장하면 되죠. 그럼 새로운 class를 그 element, ol이잖아요. ol에다가 적용하게 되겠다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DOM TREE에서 볼 수도 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M TREE가 제일 큰 것부터 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ol에 어떤 ol 혹은 li에다가 어떤 class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li를 선택하고, 지금 li를 선택하면 내용이 밑에 쭉 바뀌었죠. 그죠? ol를 선택하면 또 ol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ol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리고 div를 선택하면 또 div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이 나타나고 있죠. 이걸 다 시트라고 그래요. 스타일 시트. 스프레드 시트 할 때 그 시트입니다. 스타일 시트에, 스타일 시트 내에의 스타일 룰들, 각각을 룰이라고 표현하죠. 룰들이 지금 이렇게 curly bracket, 아 죄송합니다. curly bracket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아이템에 해당되는 스타일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많습니다. ol, li, div.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제 ol이나 li나 이런, 이런 엘러먼트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엘러먼트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cls 클릭하면은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oggle 클래스 볼까요? 어떤 엘러먼트를 선택을 하고,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li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여기 보면은, 그죠? 오른쪽에 li가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li의 스타일 시트가 여기 스타일 항목에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되죠? 그죠? 여기서 toggle 한다는 것은, 끄딱히 했다는 거예요. element class, 체크박스 보이죠? 체크박스를 지우거나 어떻게 함에 따라서, 지금은 딱히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주 작은 차이는 보이죠? margin, 왼쪽에 화면, 그죠? 이런 식으로 toggle를 통해서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그리고 스타일 룰을 추가할 때, 추가하는 방식은, new 스타일 룰, 플러스 버튼이잖아요? 이 클릭하면 됩니다. 이 클릭해서 새로운 li, 지금 li를 선택했으니까, li에 대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죠? 새로운 규칙, 규칙이 적용이 되고, 내가 만약에 ol이라고 그러면, ol에서 이걸 클릭하면, ol에 대해서 새로운 스타일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제가 지우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딱히 자주 쓰는 것은 아니라서, 그리고 다시, 지금 어쩌다보니까, source로 넘어와버렸습니다. element로 다시 넘어갈게요. 넘어왔습니다. 나중에 여기 콘솔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게 될 겁니다. 일단 element만 보죠. 그래서 스타일 룰을 추가하는 방식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된다는 것. 이 버튼입니다. 오른쪽. 그리고 클래스가 지금 열려있네요. 닫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 시트에다가 룰을 추가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는 여기 있는, 이게 스타일 시트들이에요. 보이죠?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여기 각각의 시트입니다. 그죠? 시트를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스타일 룰. 룰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룰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다가 룰을 추가하고 싶다.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여기서, 여기다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면 새로운 룰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죠? 여기서 뭐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쓰든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를 옮겨오면은 이렇게 점 3개가 나타나요. 점 3개가 나타나는데 다시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 다섯 개의 아이콘 각각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걸로 가지고 볼게요. 인스펙터를 열고, 열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해서 텍스트. 이렇게 씁니다. 바뀐 게 보이나요? 글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왼쪽에 view 폴트에 보이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첫 번째 항목이에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요거, 박스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러 넣을 수가 있고, 스프레드도 넣을 수가 있고, 이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블러, 그죠? 더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아이콘이에요. 세 번째는 add color. color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lor를 이런 식으로 하면 색상이 바뀌었죠? 바뀌었고. 또 네 번째는 background color에요. background color를 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였나요? 그리고 플러스. insert style rule below. 새로운 스타일 룰을 하나로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되어 있죠? 여기다가 원하는 룰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있는 내용, 여기 밑에 있는 끝까지 내용은 제가 다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죠? 사실 저도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이 이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머 과정이잖아요. 프로그래머고 웹 디자이너 코스는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려면은 적어도 제가 설명드린 것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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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